캡큐 내가 엄청난 돈을 벌 방법을 생각했거든? 가짜 뉴스 정식! 분령이면 좀 더 자극적인 게 좋겠지? 전 모네이 소속사 대표 LH 미디어 극라입니다 이게 알려지면 난 끝이야 기자님 돈 많으세요? 삐해자는대! 인간 말 좀 쓰레기들끼리 거래를 한번 해보자고 그나마 말에 믿으라고 지금? 세상이 믿고 있는 게 진실이야! 그래서 죽었어?? 누가 죽였습니까? 누굴까요? 알아맞혀보세요.